반갑습니다. 주식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6월 29일 안내해드릴 종목은 우리의 어버부반도체입니다. 네, 우리 어버부반도체 주주님들 오늘 토요일날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어버부반도체에 대해서 미래에 우리 전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구독 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네, 우리의 어버부반도체 와,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었죠. 네, 지금 전체적인 차트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월 25일날 네, 최고가 25,750원에서 지금 현재 주가 15,850원. 네,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승과 하락 패턴. 네, 지금 다시 우상향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지금 매몰대를 보게 되면 세력들이 뿌옇뿌옇 네, 뿌옇뿌옇 네, 지금 주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어버부반도체 음, 절대 아, 지금 안 올라가. 나 지금 손실 중이야. 라고 하면서 매도나 손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7월 달에 우리 7월 달에 이슈와 호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어버부반도체는 절대 매도하실 타점 아니고 매도할 시기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어버부반도체 잘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버부반도체 왜 주식 콜센터가 절대 매도하면 안되냐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좋은 호재와 이슈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금요일날 개인 투자자님들 네, 조금 많이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 금융투자 음, 연기금에서도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이 다시 매집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량으로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량 매수해 있고 지금 현재 보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투자도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에서도 좀 보유해져 있는 상태고요. 우리 주주님들 왜 주식 콜센터가 어버부반도체에 대해서 절대 매도하면 안되는 이유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께 준비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24년도 어버부반도체 관련 자료라고 해서 삼성전자 지분투자 네, 계속 주식 콜센터가 삼성에서 어버부반도체 지분투자 5%에서 추가로 더 10%에서 15%까지 지분을 늘린다고 해서 계속 안내를 드렸습니다. 요거 관련된 거 아직 현재 진행 중이고 7월 이후에 발표될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어버부반도체 잘 보유해 주시면 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큰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가 꾸준하게 들리고 있어요. 네, 유상증자를 통해서 네, 우리 공장을 늘린다, 넓힌다라고 지금 이사회에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도 주식 콜센터가 자료 준비해놨으니까 요 자료는 무조건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 달에 삼성 핸드폰 갤럭시 플립 6와 폴더 6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출시됩니다. 그러면서 이 갤럭시 플립과 갤럭시 폴더 6에 들어가는 네, 반도체 수주기약 요것도 발표되어져 있어요. MCU 네, 수주기약 발표가 되어져 있으니까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도 우리 주주님들께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식 콜센터가 어렵게 구해온 자료와 정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위에 요 상단에 있는 주식 콜센터 번호 010-3172-8706번으로 우리 어보보반도체 어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돼요. 어보 네, 이 어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네, 문자! 어보! 네, 주식 콜센터는 1차 목표가 네, 5만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호재와 이슈가 나오면 네, 5만원 넘어 네, 그 이상의 금액까지 상승할 거라고 주식 콜센터는 장담합니다. 네, 우리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많은 자료와 정보 실시간으로 좀 드리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도 운영 중이니까 그 방도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와 그 다음에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네, 자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 콜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삼성 스토어 네, 7월달 공개 갤럭시 네, 요거 출시한다는 얘기고요. 네, 요거 관련해서 좀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언팩 행사가 있죠. 파리에서 네, 7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에는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 네, 새 더블 스마트폰이 갤럭시 링과 갤럭시 워치 세븐 에어러블 신제품이 공개된다 라고 되어있어요. 여기서 이제 MCU 네, 어버브 반도체에서 네, 공급계약 매진 우리의 네, 팸리스 반도체가 들어가죠. 네, 요거 다음달에 이슈 있으니까 네, 요거 주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어버브 반도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요거 Z 플립6 네, 출시일 네, 24년도 공개일 7월 10일 날 수요일 날 네, 공개를 하구요. 네, 7월 19일 날 네,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버브 반도체 아직 호재와 호재 아직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네, 우리 어버브 반도체 네, 보시면은 삼성 벤처 네, 삼전 SET 사업 강화 어버브 반도체 베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꾸준하게 우리 어버브 반도체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함이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팸리스 비메모리 반도체 MCU 기업인 어버브 반도체가 삼성 벤처 투자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출자한 펀드를 통해 간접 지원을 제공하고 파트너십 강화위의 목적으로 풀이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버브 반도체하고 삼성전자하고는 네, 일종 친한 친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작년에 난 기사이긴 해요. 삼성전자 어버브 반도체 이거 좀 읽어드리면 삼성전자 추가 지분 투자 검토 대규모 반도체 치 공급 계약 이어 협력 강화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12월에 난 기사고 지금도 꾸준하게 어버브 반도체와 지분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7월달에 주식 콜센터가 말씀드렸던 부분 어떤 부분이냐 기사도 나왔지만 네, 삼성전자에서 네, 지금 네, 삼성전자 7월달 7월 9일 서울서 파운트리 포럼 개최 AI 반도체 전략 소개라고 해서 텔레칩스 리벨리온 국내 패밀리스 회사 발표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맹을 맺었다라는 삼성전자에서 파운트리 포럼에서 어버브 반도체를 거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지금은 어버브 반도체 매도할 타점 아니라는 부분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요. 네, 어버브 반도체 오늘 VI 네, 금요일날 VI 발통해서 주가 급등 했었습니다. 좋은 호재와 이슈 계속 네, 이슈가 되어있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가 거래하고 있는 회사는 네, 삼성 LG 뭐 대우 위니아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회사들과 네, 팸리스 네, 반도체를 계약을 하고 맺고 있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어버브 반도체 삼성 SK 등과 미래 먹거리 SIC 네, 전력 반도체 공동참여 MOU 네, 체결했습니다. 국내 전력 반도체 분야 팸리스 설계 공정 기업 어버브 반도체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SIC 전력 반도체 공동참여 업무 협약 MOU를 맺었다. 그래서 어저께 급등을 한 겁니다. 주식 콜센터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 아실 거 아니에요. 계속 보셨을 거니까. 네, 어버브 반도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버브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추가적으로 지분 확대 제2의 자회사 개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어버브 반도체 관련해서 잘 보유해 주시면 되고 기다려주시면 더 큰 수익 보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주식 콜센터 우리 어버브 반도체 대표 시스템 반도체 팻리스 업체 이 관련된 자료와 정보 주식 콜센터가 만들어놨으니까 이 관련된 자료와 정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한국의 극히 드문 팻리스 업체입니다. 전 세계로 보면 아직 비중은 미미하지만 네,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삼성전자를 바탕으로 팻리스의 파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팻리스 업체 MCU 정리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자료 정보 우리 주주님들에게 모두 드리겠습니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어버브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해놨어요. 이 관련된 자료와 정보 무료로 다 제공해드리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어버브 반도체 관련해서 꼭 관련된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 있습니다. 이 방 통해서 많은 자료와 정보 받아가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 3172 8706번으로 어보 어버브 반도체 어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실시간 소통방 자료방 무료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주식 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안내해드리고 그날그날 실시간으로 브리핑 올려드리는 실시간 소통방이 있습니다. 이 방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와 정보 꼭 받아가시고요. 우리 주주님들께 주식 콜센터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어떤 거냐? 진짜 중요한 거. 히든 종목을 제가 드릴 거예요. 주식 콜센터가 어버브 반도체 주주님들에게 히든 종목 히든 010 4172 8706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현재 주가 1500원짜리인데 5000원까지 상승을 할 겁니다. 7월달에 매도해요. 원전 관련된 종목입니다. 원전 원전 관련된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세력들이 800원에서 지금 1500원까지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이 히든 종목 우리 주주님들 문자 보내주시는 주주님들에게 제가 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자 히든 종목 010 4172 8706번으로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7월달에 매도해요. 원전 관련된 종목입니다. 무료로 다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콜센터 우리 주주님들에게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 1억 만들기 우리 주주님들 주식콜센터와 함께 제2의 월급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1억 만들기 이것도 무료로 진행을 해요. 100% 무료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입장인원 제한 없이 모두 다 초대해드립니다. 다같이 돈 벌어보시죠. 소익으로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십니다. 저는 투기 절대 안해요. 010-317-2-8706번으로 6개월 1억 만들기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317-2-8706번 6개월 1억 만들기 우리 주주님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주식콜센터가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오늘은 이 종목 잡으시고요. 이 종목 매수가는 이 정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무료로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식콜센터와 함께 이렇게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서로 소통 하시면서 주식 하신다. 6개월 1억 만들기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물론 주식콜센터가 신이 아니라서 100% 수익은 못 내드리고 있어요. 보통 우리 주주님들에게 80%에서 90% 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14% 보는 종목도 있고 1% 안 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실시간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선절해가며 다음 종목으로 무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콜센터가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리는 대로 우리 주주님들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런 많은 자료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추천 안내 매수 하시면 되고요. 300만 원으로 하루에 10% 수익을 오면 하루에 30만 원 벌어 가실 수 있고 열흘이면 300만 원 버실 수 있습니다. 20일이면 600만 원 버실 수 있어요. 제2의 월급 주식콜센터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무료로만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선물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어떤 거냐 이 자료는 AI 테마 급등 종목이라고 해서 주식 공략집입니다.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요. AI 관련 테마 W AI 챗보 온 디바이스 AI 뉴로 모빅 반도체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리스트와 종목들 리스트 매수과 매도과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우리 주주님들 이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010-3172-8706번으로 어보 어보라고 보내주시면 이거 다 보내드리고 실시간 소통방도 무료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보보 반도체 주주님들 토요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주식콜센터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